오, 슈펀널 알지, 슈펀널. 가장 도라이 돌집이 될 거야. 야, 이 탕후문의 튀겨 죽을 놈들아. 어우 씨. 갑자기 입학 동기는? 임순영? 오, 일로 와. 야, 오늘 경훈이랑 구한이랑 둘 묶겠는데 이거. 생각하게 되나? 섹시하게 해요. 멋있어. 진작이 나는데? 잠깐만 배불러 짜증나 아니 친해진 대기를 얘기를 해줘 형은 헤어진 계기가 뭔데 그럼? 친해지면 안돼 나 싫어 모두 광 열어! 어떻게 됐어? 둥글게 둥글게 빙글빙글 돌아가 새벽! 나는 됐어 파트너 그랬으면 정신 똑바로 짜증게